이 경기장에서 여자리 선호 경기장 고천시와 화성시, 화성시와 고천시의 경기가 시작되겠습니다. 이 경기장에서 여자리 선호 경기장 고천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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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장 고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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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 집중 바로, 바로 움직여. 와 저한테. 사진 있게, 사진 있게. 사진 있게. 야! 도착 파이팅! 빨리요. 도착 파이팅! 아아! 아! 아아! 아아! 이거 오늘 또 내려가는 거예요? 20초!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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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아아! 2, 2! 야, 아아! 아아! 한글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1, 2, 3, 2, 1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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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1 1-2-1 2-2-1 2-2-2 1-2-1 2-1 2-1 2-1 끝까지 집중해요 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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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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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ㅎㅎ ㅋㅋㅋㅋ ㅋㅋ 고맙습니다.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어휴. 어휴. 으아아아. 30. 아.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antim 같이 가, 같이 빨리 나가야 돼. 같이 가, 같이 가. 한 번. 계속. 빨리 나가야 돼요. Let's go! 한글자막 by 한효정